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최소 하나씩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지만 저번주에 동영상은 안올렸어요. 말도 안 돼. 당연히 핑계를 대면 뭐 바쁘고 일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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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서까지 했는데 그래서 벌칙을 하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아주 강력하고 아 벌칙이 좀 쉬운거여야 되는데 나는 생각은 하지만 벌칙을 수행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서프라이징하고 아주 좀 뭔가 말도 안되는 그런... 말은 되는... 말은 될만한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걸로 아주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정신을 차려서 허팝이 이제 절대 업데이트하는걸 까먹지 않겠다 이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벌칙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벌칙은 3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6일이니까 아직 2주 남았죠? 2주. 2주 동안 이제 댓글로 벌칙을 이제 추천해주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나? 두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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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추천해주시면 그중에서 정해서 이제 3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첫번째? 3일죠. 3일죠. 굽기 달아야죠. 굽기 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허팝이 벌칙을 한다는 겁니다. 부디 말은 될만한 벌칙을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 이상!